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또 저녁시간이 다가왔네요. 저녁 맛있게 드셨죠? 천만쌤하고 같이 또 한번 오후시간도 달려보도록 합시다. 요즘 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아주 흥미로운 소식들도 있고 하니까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또 장안의 화재, 우리 또 동해 석유 가스 매장 관련된 그런 이야기인데 대통령, 산업부 장관까지 나와가지고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을 했어요. 지금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3일이죠. 3일 날 산업통산자원부의 동해심에 석유 가스전에 대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에 대해서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랑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 이렇게 언급을 하네요. 이 지도에 나와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보시면 그래서 포항의 영일만압바대 그 140억 배럴 이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됐다는 그런 소식에 이 한국 가스공사 주가가 폭등을 하는 겁니다. 이 가스공사 주가가 상한가 칠 날이 엄청 치기가 힘든 건데 하여튼 급등을 했어요. 급등하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야 이때다 싶어가지고 지분을 대거 처분을 해버립니다. 왼떡이야 하면서 팔아치웠어요. 국민연금이 국민연금이 에너지 공기업 주식을 장기 투자가 아닌 단타 매매 급급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왜 국민연금이 팔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쟤들이 바보는 아닐 것 같아요. 바보는 아닐 텐데 팔았어. 일단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 보면요. 지난 3일 4일 이틀 동안에 국민연금은 한국 가스공사 주식 113만 5천주를 승매도했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한 492억 정도 됩니다. 492억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 석유와 가스전 매장 가능성을 발표하자 한국 가스공사의 주식이 상한가로 치솟는 거죠. 상한가 치솟았기 때문인데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주식 매도 행태가 국내를 대표하는 에너지 공기업 지분을 차이시라는 데 몰두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라는 거죠.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보면 1분기 만에 국민연금은 한국 가스공사 지분 8.64%를 보유하고 있고 정부하고 한국 전력에 이은 3대 주주라고 합니다. 3대 주주고 이번 지분 매도로 국민연금의 가스공사 지분율은 1.29% 정도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이 되네요. 이렇게 국민연금이 매도한 주식은 개미들이 모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죠. 같은 기간 개미들은 620억 정도 넘는 한국가스공사 주식을 순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국가스공사 종목 토론방에 보면 국민연금의 매매 행태를 비판하는 그런 글들이 있어요. 매매 행태를 비판한다. 그런 글들이 있는데 어떤 투자자는 그래요. 최근 정부가 그 밸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기 투자를 유인하고 있는데 이 국민연금의 이번 투자 행태는 이게 역행할 것이다. 역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가를 하는 거죠. 다른 투자들은 정부의 호재발표에 연기금이 차이시란에 나서는 것을 개미가 도와주는 꼴이 됐다. 그렇게 또 언급을 합니다. 또 문제는 개미들이 사요. 개미들이 개미들이 거의 폭풍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조금 그래요. 거시기 합니다. 다만 한국가스공사의 주가가 연기 급등세를 타다 보니까 이 주식을 매수한 개미들은 대부분 수익률을 올리고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사고 있고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하니까 그 향후 가스공사 주가 전망에 대해서는 그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매장량하고 경제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데다가 그 자원의 부존 가능성이 확인되더라도요. 이 상업 생산까지는 긴 세월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 안에 얼마나 들은데 아무도 몰라. 이거 뭐 들어가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성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 언제 캐가지고 언제 또 캐서 파랄까입니까 또 그게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뭐 석유나 가스 캐는 게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 생각해보니 어렵습니다. 하여튼 석유와 가스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에서 기대감만으로도 이 투심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했겠죠.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면 산유국이 되는 거니까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여튼 140억 배럴에 해당하는 가스 석유량은 실제 매장량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 사업이 되더라도 이 채굴 원가가 경제성이 있을지도 불확실한 그런 과도의 불확실한 게 과도해서 내가 볼 때는 좀 기대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다. 뭐 그런 겁니다. 여기도 스심도 깊어가지고 이거 채굴하는 것도 보통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하여튼 동해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의 엑트지오 비토르 아브레오 대표가 한국을 방문해 오는 7일 날 기자회견을 발표할 예정이랍니다. 엑트지오 이 회사 보니까 직원이 5명밖에 없던데 굉장히 작은 회사입니다. 하여튼 이 대표가 온다는 거예요. 동해 심해 광고의 유망성 평가를 발표할 예정이 있어서 이목이 집중될 예정이고요. 정부는 이르면 올해 11일부터 경제성을 판단하기 위한 탐사를 위해서 대왕 거래 프로젝트를 실시할 계기다. 잘되면 대박이겠지 안되면 또 쫓박 차는 거죠. 참 내가 봐도 까까합니다. 도대체 이거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좀 그래요. 어째 보면은 또 국민연금이 잘한 걸 수도 있어. 단순히 기대감으로 오는 거거든. 기대감. 아직까지 뭐 크게 발견된 것도 없는데 그냥 추정이야. 추정. 이 안에 진짜 말 그대로 가스하고 석유가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테마에 너무 여러분이 길들여져 있거나 테마가 쫓아다니면 나중에 여러분이 제대로 물릴 수 있어요. 쪽박칠 수 있어요. 개미들 몰리는 주식은 조심해야 합니다. 항상 개미들 몰리는 주식에 덤벼들었다가 낭패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공한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투자하는 사람들. 투자한 사람들은 남들이 잘 모르는 그런 기업들 주식들은 잘 봐요. 그래가지고 유망한 기업들을 발굴이 되는 거죠. 찾아내가지고 계속 모아가는 거야. 저렴할 때 모아가지고 어느 성장 올라갈 때 그때 막 최대한 제대로 된 수익을 내는 거죠. 10배 텐백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대로 찐 수익을 내는 거지 뭐 이런 소식 가지고 참 조심스러워요. 저는 솔직히 항상 늘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너지 주식 급등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연금이 낼름 그냥 팔고 먹었다는 겁니다. 참 국민연금 참 대단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한다. 감사합니다.